자산을 신중하게 다루고 우리의 좋은 관계는 영원히 가져간다는 뜻의 우리 커트를 보셨습니다마는 참 보기만 해도 신뢰가 가는 센터장님인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하시는 분 힘드시죠. 김학균 센터장을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런 날은 사실 저희가 출연 부탁드린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흔쾌히 응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쨌든 50bp를 내렸습니다. 네. 늦은감도 있고 과연 지금 현재 금리 내리는 거 뒷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긴급금융통화위원회를 해서 내렸는데 어떻게 보신 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상황이 워낙 엄중하니까 자기가 할 일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효과가 있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영란은행이 금리 낮추고 호주가 금리 낮추고 미국이 금리 낮추고 금융시장이 되게 냉소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다 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글로벌 경제가 직면해 있는 어려움이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거든요. 한국도 사상 초유의 저금리의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준다기보다 일종의 저는 투자자나 경제활동한 주체들을 위무하는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죠. 그걸 쓰려고 하면 사실은 내가 할 때까지 해야 돼 내가 될 때까지 할 거야라는 그런 식의 어떤 언질이 더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죠. 제로금리 빨리 만들고 양적 완화를 발표했는데 하나 또 남아있는 거는 회사체 같은 거 20일 하듯이 그렇죠. 할 수 있고 이번에 오늘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했던 것도 사실은 금리나보다는 회사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이 필요한데 필요하면 연준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텐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금리를 제로로 가져가기도 힘들고요. 외자 이탈이나 이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이른바 실효화한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게 거의 마지막 카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봐야 0.25 정도 더. 그렇죠. 0.25도 굉장히 저는 논쟁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그런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금융시장이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한은이 뭔가 자기 역할을 중앙은행 입장은 한 겁니다마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저는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1%제 사실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군요. 연준에서 사실은 이틀만 더 참으면 2, 3일만 더 참으면 정례 fmc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그렇고 그쪽 시간은 화요일 수요일인데 그런데 그거를 일요일 날 결정을 해 가지고 제로금리를 하고 양쪽 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준의 경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별반 효과 없을 텐데 지금 금리 낮춰 가지고 되겠니 질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걸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일이라도 먼저 당겨서 한 것은 자 효과 없을 테니까 빨리 국회 의회에서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응할 준비를 하세요. 라고 사인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스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과외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계속 시장을 좀 건드려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3월 초에 50bp이나 했을 때도 한 번 해봤던 거고 반응이 없으니까 저는 양쪽 완화까지 한 번 하게 되면 금융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큰일이군요. 그렇게 시장을 이해 못했다라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반응 안 하니까 점점 강해지는 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사실 제가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자산 시장에 있다보니 그렇게 본지는 모르겠지만 이시비와 이번에 연준 파월의 소통이 이시비는 지난주 후반이었죠. TLTRO 같은 거 발표하면서 사실 내용 자체는 회사체까지 사고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같이 취약한 나라 금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시비 총재가 우리는 그런 국채 스프레드만 신경 쓰는 사람 아닙니다라고 하면 사실 효과를 반감시킨 면이 있고 이번에도 회사체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국은 연준이 그런 길을 가리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파월이 냉소적으로 아직은 아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했던 게 조금 투자자들에게는 좀 실망스럽게 받는 것 같아요. 그 단 한 마디 예를 들면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정도의 단서를 달아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조금 아쉬움은 있고요. 그런데 저는 시장이 또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질적 완화 이런 게 논의가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게 큰 플레이어가 막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2008년도는 리머니 파산하고 나서 금융기관들이 기본적으로 망하나 마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금리를 낮추고 또 그런 경제주체들에게 돈을 주입해주면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번 위기의 본질은 저는 지금 은행주 주가 떨어지고 그런 걸 보면 기업들의 부실이 커지게 되면 은행도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우려도 있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진짜 자영업자들 글로벌한 중소업자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1%나 됩니다. 경제활동에서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장치산업이고 서비스업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다수의 플레이어들이 분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추경을 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게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조금 이해될 수 있는 건 지원해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당신이. 그런데 자영업자가 자기 손실을 어떻게 증명해요. 사실 이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매출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세금도 안 내시고요. 면세점 이하고 굉장히 낮게 이렇게 해서 내 손실을 입증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문제는 글로벌하게 특히 한국과 유럽처럼 경기가 장기간 좀 흐물흐물 죽어왔던 그쪽의 문제인데 이건 지원해 줄 수 있기도 힘들고요. 정부도 힘들고. 중앙은행이 이걸 무슨 수로 지원합니까 자영업자를. 금리를 낮춘 건 내가 돈의 조달코스트를 낮춰줄 테니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에겐 기본적으로 돈을 다룬 금융기관 이게 먹히는데 지금의 본지는 불특정 다수에 있는 경제에서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니까 이게 중앙은행의 금리로 저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뭡니까 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 건 이전소득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거. 이거는 정부가 해야죠. 재정으로. 중앙은행이 어떤 타깃을 찍어서 할 수 있는 건 제 생각에는 미국의 보잉이나 아니면 미국의 쉐일 업체들 힘들어진다 그러면 부자금융. 사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타프라고 하는 부실자산 프로그램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중앙은행은 못 되고 정부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처럼 재정을 신경 써야 될 나라 우리나라는 중앙은행 금리나 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한국과 같은 주변부 통화국은 재정이 나빠져도 또 걱정이 되니까 재정을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재난기본소득 이런 게 논의가 되는 배경도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럼 포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 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도 가장 데미지를 잇는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시점에 걸린 것 같아요. 미국은 11월 달에 대선에 걸렸고 사실 대선 앞두고도 거국적으로 여야 합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비하면 훨씬 더 장애가 많은 거고 우리 한국은 한 달 딱 남았습니다마는 총선에 딱 걸려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 가지로 크게 보면 일본은 올림픽에 걸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올림픽이 없었으면 저런 방역이라든지 저런 조치를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를 키우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각국의 다 이벤트들이 다 걸림돈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2020년의 상황을 훨씬 더 우려스럽게 그리고 또 그게 재정정책에 내재된 리스크입니다. 이 중앙은행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제 중립적인 플레이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 낮추는 거는 우리 경제 모드를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하는 관념이 있고 또 제도적으로나마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 주기 위해서 중앙은행 수장이야 한 4년에 한 번씩 바뀌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금통위원이나 아니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위원 같은 경우는 임기가 선출제 공무원이 훨씬 길거든요. 미국 연준이은 아마 13년인가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거는 정파 간에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수용이 되는데 정부가 하는 거는 그때부터 또 반대편 정파에 여러 가지 공격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실은 재정 정책은 심각한 위기가 아니면 사실 모두가 억셉타기 힘듭니다. 사실 케인즈의 정책이 세상에 적용될 수 있었던 것도 대공황이라고 하는 충격이 아니면 이건 접근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상황이 많이 나빠져야 재정 정책이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딜레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라는 게 물론 2008년도에 탁 발발한 건 아니고 2007년부터 징후를 보이다가 2008년을 거치면서 2009년 사이에 정책적으로 발현도 됐고 주가도 앞선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 주가 기준이 2009년도 초에 바닥을 찍힌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 센터장님은 리셀 센터에 계셨죠. 그때는 팀장님이셨던 걸로 생각했는데 그냥 이론도 좋고 선험적인 어떤 경험도 좋고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와 2020년에 지금 이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금리 하에서 뭔가 여러 가지 모순이 쌓이다가 터졌다라는 본질은 비슷합니다. 저금리 하에서 미국의 주택가게 과도하게 올라간 거고 미국 사람들이 집 사는데 거반 내고 자격 안 되는 사람들이 빚 내서 사다가 문제가 생긴 거고요. 지금 저금리가 20년 지나면서 자산가격이 많이 올랐죠. 주가 자체의 부담이 있는 것도 맞고 또 그동안 저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경제 좀비가 많아진 것 같아요. 잘 안 죽습니다. 금리가 낮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불황이 주는 미덕은 매우 저는 냉혹합니다만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가 퇴출이 되고 그럼 살아남은 기업들이 결국은 효율적인 기업이 살아남아서 성장해 나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저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것 비효율적인 것 섞여 있는 이런 모순이 드러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금리 하에서 노출이 된 모순이 드러난다면 비슷하지만 앞으로의 양태는 저는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책을 쓰는 중앙은행이나 관료들이 2008년 사례에 대한 명확한 스터디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08년 가을에 리몬을 날리는 게 낫을까요? 아니면 리몬을 살려놓는 게 낫을까요? 리몬을 날리고 나서 여러 가지 구제금융 들어갔던 것들이 사실은 리몬을 날려서 부실한 경제 주체를 우리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도 못 얻었습니다. 그럼 다른 투자는 다 날려야 되잖아요. 지금은 코스트가 큰 금융기관이나 큰 플레이어를 날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마인드셋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심지어는 보잉 같은 것들도 어려워 좀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치로. 그럼 이제 2008년처럼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면서 이것이 신용경색으로 가는 그런 식의 금융위기는 저는 이번에 관료들이 막을 거라고 봅니다. 경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이번 질병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걸리면 큰 탈이 나는 것처럼 이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이전부터 항상 위기였던 경제 주체가 넘어지는 게 위기가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글로벌한 내수 서비스업에 있는 본질이 자영업인 쪽이 유럽이나 한국 같은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상이 되는 모습이 2008년 리먼 사실 리먼과 비슷한 그런 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때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치장의 반응은 그렇게 설명하면 좀 완화될 수 있겠지만 금융 대마가 파산함으로써 오는 충격은 없을 것 같은데 세상이 저는 일본화될 것 같습니다.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큰 것들 부실한 것들은 그냥 겁나서 그냥 놔두니까. 보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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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하고서도 그런 게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거 해가지고 소비자 소비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중앙은행이 또 해결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제가 심각한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냥 아주 장기적인 경제의 모순이 제일 약한 것부터 쓰러져 나가고 큰 것들은 도리어 규모가 큰 건 살아남으면서 비율이 남는 그런 식의 세상이 되고 그게 크게 보면 저는 일본의 길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길로 글로벌 경제가 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주시장에도 사실 삼성전자도 일정한 기간 동안 20% 이상 빠졌고 또 무량하다라고 평가받는 기업들도 아주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미세하게나마 특히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 보면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많이 올라서 한참 후에 성장의 과실까지 다 땡겨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회사들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 사이에서도 재무제표 특별히 대차대저표와 손익계산서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회사는 훨씬 더 차별적으로 빠지고 있다. 물론 그걸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는 감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하부 구조에 있는 경제 주체들 또 기업들 또 자영업 이런 데가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동과 교역 이런 것들이 타이외에서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그런 상황이 걱정이다. 서비스업이 참 걱정인 게 이게 날라가 버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이발도 하고 염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가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질병이 잡히겠죠. 그러면 이발하겠지만 제가 3월에 이발 안 한 걸 4월에 두 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런 식의 제가 3월에 이발 안 한 건 이발사의 3월의 소득은 휘발되는 겁니다. 이런 직업군이 되게 많아요. 학원 강사 필라테스 강사 이런 게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게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직면에 있는 문제는 내가 자동차 사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 세상에 오신 자동차를 안 사면 그런 내구제는 나중에 상황 지나면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개소세 같은 걸로 자동차 회사를 도와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자동차가 부품 회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파급효가 크니까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있는데 사실 더 취약한 영역에 있는 쪽은 이미 기존부터 어려웠는데 이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수요는 지나간 복구가 안 되는 수요일까 그러니까요. 언론에서도 사실 물론 그게 의미 없는 건 아닌데 저도 주말에 TV를 보면서 착한 임대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착한 임대료에서 지방의 어떤 아주 인심 좋은 아주머니가 우리도 어려운 거 다 경험해서 좀 그거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런 일종의 어떤 캠페인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정도 가지고 경제가 어떤 이 위기 국면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다. 오히려. 참 힘듭니다. 오히려 그게 어떻게 정책하는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도 있겠다. 좋은 취지고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본질적으로. 저는 그런 건 하나하나 개인의 선의는 우리가 칭찬하고 훌륭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큰 구조의 극히 일부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 위기를 타개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센터장님하고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까지 한 얘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예측이라는 건 의미가 없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투자자들이. 참 힘드네요. 저는 지금은 잘 모르는 것보다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공자님 말씀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뇌패를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거의 발권력을 경제주입을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질병이 잡히게 되면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증시에서 월간 단위로 코스피가 가장 많이 올랐던 때가 언제냐면 98년 1월입니다. IMF 5회 안이기 때 50% 올랐습니다. 98년 1월이면 그 후로도 좀 빠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빠졌죠. 또 빠졌죠.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반등도 굉장히 급하게 나타날 수 있고 지금 글로벌하게 유동성의 주입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변동성을 우리가 사고 파는 건 매우 힘든 일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어쨌든 10년 오르고 나서 베어마켓으로 가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나오는 건데 사실 10년 오른 시장이 약세장으로 가도 전혀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전에 나오셔도 했고 그런데 미국이 제일 약했던 약세장이 17개월이에요. 짧았던 게 가장 짧았던 게 보통 2, 3년 정도 조정을 받고 가장 짧았던 약세장도 한 17개월 정도 조정받았으니까 그렇게 길어요? 짧은 게? 사실 지나가면 10년 오르고 이번에 17개월 만에 조정받는다면 사실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장기 낙관론자들이 보는 굉장히 짧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 불과 한 달이 채 안 됐으니까 그 시장은 조금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은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정도 레벨이라 그러면 이게 13년 전 수준이고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보 가치 대비 한 30% 정도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어서 저는 마당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좀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우리끼리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그런데 한 달 전에도 센터장님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오른 것도 없고요. 우리 PBR 얼마고요. 미국 시장에 비하면 우리는 왜 빠져야 되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종목별로 보면 정말 이 주식은 팔면 안 되고 지금 달러빛을 내서 사고 싶다는 종목들이 널려있다 라는 얘기를 한두한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그래서 어떤 예측으로 이게 바닥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바닥은 모르더라도 주식이라고 하는 게 나쁠 때 안 파는 것도 투자인데 아니 돈도 벌고 배당도 한 3% 주는데 PBR이 0.2배 0.3배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팔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버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내가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돈이냐가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패를 봐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좋으냐? 그거 아닙니다. 앞서 제가 좀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장 제조업체 중에 3분의 1이 이 저금리 하에서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가봐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 바닥은 어디지는 모르겠지만 싸다 그러면 좋은 나라를 기대면 버텨야 되는데 그런데 재무구조가 나쁜 건 잘못하면 어려운 시기에 확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유의 종목들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현금 비중을 좀 높여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제 생각에는 조금 시간을 낚는 그런 정도로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지금 이 마당에 팔아서 현금 확보라고 할 용기가 없으면 그렇게 할 용기도 없고 그렇게 조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다면 아까 센터사님께서 말씀하신 좀비가 될 수 있는 기업과 무슨 소리야 이걸 어떻게 팔아 돈 있으면 더 사고 그런 포트를 같이 갖고 있다면 슬림화하는 건 어때요? 이걸 팔아서 이쪽으로 제 생각에는 사실 주가가 올라갈 때 좀비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대기 날 때 그게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폭탄이 막 날라다니는 그런 형국이고 저는 오히려 크면 클수록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비효율적이고 조그만 것일수록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멀쩡한 것도 싸졌고요. 부실한 것도 싸졌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그래요. 그리고 가치로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멀쩡한데 저는 어떤 종목들 너 참 어디까지 빠지느냐 한번 보자 싶은 종목들도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그런 료라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좀 스위칭에 스위칭에 어차피 어려운 주식이라 그러면 안 망할 주식으로 바꾸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최대한 망하지 않아야 좋은 시절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는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자기 우리 포트 중에 어떤 종목이 지금 현재 보니까 마이너스 50이 나온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많을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50 나왔는데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20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착시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럼 마이너스 50을 어떻게 파냐. 차라리 마이너스 20을 팔아서 마이너스 50을 사지. 이런 건데 그 마이너스 50은 2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 20은 2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간으로 따서 직전 2개월 동안은 다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을 못 치는 거죠. 못 치죠. 못 치죠. 사실은 이 크라이시스 기간 이것도 일종의 제가 볼 때 후세의 역사가들이 크라이시스라고 부를 것 같아서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만 빠진 걸로 보면 같이 빠졌는데도 계좌에 있는 건 이게 훨씬 더 많이 빠져 보이니까 이걸 부실 기업이고 좀비 기업이라고 보여지지만 못 자르고 이걸 잘라서 이쪽으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기 때 넘어지는 것은 그 이전부터 항상 위기였던 취약기층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투자가 됐건 경제활동을 하는 게 됐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냉정하게 어떻게 보면 어디가 바라겠는지 지금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외국인들 주식 파는데 이게 뭐 계측해서 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한국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게 우리나라 대외 개방 이후로 가장 세게 팠는데요. 지난주에 봤더니 한국에보다 대만을 더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대만은 최근에 매크로 지표가 한국보다 조금 좋고요. 방역의 모범이죠. 마음명백밖에 안 걸리고. 마스크도 모범이라고 그래요. 같이 파는 거는 이것저것 안 가리고 지금 파는 거거든요. 유탄이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이런 것들 파는 힘은 그런 걸 없이 지금 팔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분이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탄이 날아다니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손해본 거 파는 게 참 힘든데요. 그런데 상당수 종목들은 저는 주가지수가 명목변수고 이런 거기 때문에 13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건 이게 자주 나타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조금 물린 거를 내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비자발적 장기 투자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굉장히 중앙은행이 해놓은 저금리 하에서 그래도 못 견디는 것들이 자꾸자꾸 넘어가니까 지금 사람들이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저금리 하에서 안 된다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무건전성, 영업이익으로 내가 이자 카바하고 있는지 부채비는 몇 퍼센트나 되는지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줄이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게 계산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태도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필 이렇게 폭락할 때마다 우리의 투자를 되돌아보게 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서 또 사람으로서 간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는 게 두 달 전에 가장 심각한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가장 심각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이 이탈리아라 그래요. 그리고 아마도 조금 있으면 미국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금 패닉이 온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혹은 독일 뭐 크게 봐서는 미국까지 다 동시다발적으로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어쨌든 축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축은. 가장 심각한 이 축은 계속해서 서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달 전에 중국이 거의 압이 귀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중국은 이제 다른 나라에 의료진을 보내고 그런다며요. 이탈리아에 뭐 보낸다고 그러고 우리랑도 한 배 탔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절반은 개선되고 있고 세상의 절반은 개악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중국 할 때 중국 두 달 전에 할 때 중국만의 문제였지 유럽 시장이라든지 특별히 다오지수 나서다 꿈쩍도 안 했잖아요. 네. 그게 제 생각에는 돈의 권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97년 98년에 IMF 오해한 얘기 맞을 때도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별일 없었습니다. 주변부에서는 늘 탈이 납니다. 한국이 외환의 길 맞고 동아시아가 외환의 길 맞고 재작년에 터키가 힘들고 이란이 힘들고 이런 주변부에서 불이 나는 거는 중심부로 번지진 않는데 지금의 이제 중국 얘기만 놓고 본다 그러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번에 그 사태의 출발이 중국이라고 하는 게 유력한 해석인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중국 주가가 제일 안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글로벌 개방의 가장 정도가 덜한 시장이 중국입니다. 상해나 심천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점유율이 후광통이나 개방을 해봐야 3%가 안 됩니다.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이 아무리 꼬이더라도 외국인들이 팔 지금 주식이 없는 건데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개방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그 돈을 뿌리는 나라는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탈이 나면 그게 주변국으로 전의가 됩니다. 주변국이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그들의 문제지. 글로벌 리스크가 아닌데. 선진국으로 가는 건 차단되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우리가 회교를 해보면 한국 주가가 2000에서 940까지 소위 반토막이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주가 지수 반토막이 정당화될 정도로 한국 경제나 증시에 그런 모순이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미국이 부러지니까 그 여파가 외국인이 팔고 하면서 전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불공평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미국 증시가 잘 될 때 한국이 재미없었던 적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근도 그렇고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외환위기 때도 미국은 강세장이었습니다. 우리가 IMF 맞을 때. 그런데 미국이 안 좋을 때 한국이 좋았던 사례는 없어서. 늘 선진국의 금융시장은 그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세계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쪽이 흔들리면 이게 글로벌리스크가 되는 거고 그걸 매개하는 건 퍼져 있는 그들의 자금이고. 그래서 한국은 개방도가 높은 시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내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늘 환율이 움직이면서 통화 가치가 약해지면서 경제가 큰 탈이 나거든요. 주식 떨어지는 것도 크지만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다. 원화가 약세를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먹고 사는 기본적인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환이 올라가면 이건 굉장히 나쁜 사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2008년도에 그런 어떤 매뉴얼이 있다고 봅니다. 통화 수업 같은 거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얘기 나왔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 그러면 한국의 주식도 진보하지만 PBR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면 저라면 지금 버티겠습니다. 굉장히 내재적인 모순은 없는 쪽까지 간 것 같고 한국의 직면에 있는 리스크는 미국이 한 달밖에 조정을 안 받았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 쪽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들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반복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의견을 여쭤보는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매수세가 들어온다. 개인 투자단에서. 그래서 구구한 해석들이 있어요. 부동산을 팔아서 들어왔다. 혹은 비트코인 외에 20대, 30대들도 삼성전자를 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이 적극적인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외국인이 물량을 떠넘긴 건지 팔아서 잡혀진 건지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예전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개인의 매수세 특히 우량주인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에 집중되고 있는 매수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조언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런데 늘 이번이 조금 외국인도 많이 팔고 또 팔면 누군가 사야 되니까 개인도 많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현상이 사실 계속 됐던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주가가 올라가면 바닥에서 외국인이 사고 올라가면 국내 투자 주체들 들어오면서 큰 고점을 만드는 패턴이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이 사고 올라가면 외국인 사는 패턴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잘하냐 이건 답은 없지만 제가 예전 회사에서 홍콩에 있는 투자자 세미나러 가서 출장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투자 진짜 힘들다. 두 가지가 힘든데. 다 힘들어 한국 투자 개인도 힘들고 외국인 투자도 힘들고 변동성이 죽어서 힘들다. 예전에 글로벌 경기 돌아설 때 한국 주식 한국 수출 주사는 바닥에서 땀을 났는데 이게 진폭이 너무 줄어서 힘들고 두 번째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주식을 안 해? 우리가 바닥에서 사서 올라가면 늘 사줘서 팔기 나와 치웠는데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를 2200에서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거는 나름 또 영악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은 정해진 떨어지게 되면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사는데 이렇게 밴드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런 행위가 맞는 건데 지금 만약에 추세적으로 이게 사이클이 아주 나빠진다라 그러면 그 자체가 조금 지금 선택이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안 망할 주식이고 또 뭐 괜찮은 주식이라 그러면 지금 사는 행위는 그 자체가 그렇게 무리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누가 물량을 받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힘든 일인 것 같군요. 그나마 이제 뭐 김선탄장님이나 최주철 대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본인 보고 고르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안 고르겠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거는 그나마 다른 예를 들면 재무조가 안 좋고 사업성이 안 좋은 종목을 많이 떨어졌다는 것만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나마 나은 것 같다. 한 중간 정도의 평가를 하는 걸 이제 저희 인터뷰에서 지난 주말에도 올렸습니다만 김선탄장님도 비슷한 평가를 하시는 것 같군요.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선의 선택도 아니고 최악의 선택도 아닌 것 같다. 네. 제 생각에는 안 망할 기업이고 이런 것들 중에서 괜찮은 걸 퀄리티 있는 자산을 지금은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과 연준의 100bp 금리나 또 한국은행의 50bp 금리나를 비롯한 정책사에 대해서 나온 얘기들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냐 하는 조언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은 시장이란 패 그리고 남의 패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패를 더 열심히 보고 이걸 더 정돈하는데 진력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타이밍에 얘기를 하셨네요. 아이고 김선탄장님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워낙 하루 종일 지치셨을 텐데 저희가 꼭 8시까지 채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 하고 또 앞에 오건영 팀장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장이 일으켜야 힘드니까요. 저희 출연진도 제 스스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 포트폴리오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의식적으로 좀 줄이게 됩니다. 다양한 얘기보다는 그래도 지금까지 좋은 맥락을 가지고 쭉 맥락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덜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서 더 자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저희가 좀 자주 연락을 드리더라도 네. 플러시의 기거에 나오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참고로 누구도